하나님의 말씀 10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등자의 그늘 아래 서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박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요하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초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보문을 그대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이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시작 지은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인사하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세여 내가 그를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 가장 깊은 곳에 거하며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우리 믿음생활이 이 수준이 여기 그늘 아래 있고 은밀한 곳에 그 한 사람은 지성소 신앙이 지성소로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는 여호와를 향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하나님이 자신이 피난처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세가 되고 내가 의뢰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여 하나님이 보호를 받고 요세가 되니까 문제될 거 없죠 그래서 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라 내 영적 상태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지성소에만 지극히 높으신 자의 거하면 사냥꾼 올무에서 여러분 사냥꾼의 올물를 내는데 덫을 내는데 거기에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인가적으로 마귀가 한 번 덫을 빠지고 함정을 파는 건 거기에 빠져 죽어요 그런데 그래도 해답이 있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어쩌고 뭐 어쩐다더라도 하나님의 영적 현주소 지존자의 그 미랑우대 관광으로 해서 보호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4절 5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느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나라든 화살과 기스로 날개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의 진실한 방패 손방패가 되고 우리가 믿음 그 정지 진실이 그 방패 손방패가 되죠 밤에 찾아온 공포 인생의 어두운 밤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이거 밤이 인생의 밤이 와요 우리나라가 지금 밤이 왔어요 전국적으로 밤이 와버렸어요 그런데 공포가 와요 낮에 나라든 화살 이게 뭘까 낮에는 보이는데 갑자기 화살이 날아올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사례가 화살이 와버려서 나를 넘어뜨릴 때가 있다 그런다 하더라도 또 6절 시작 어두울 때의 버전은 전염병과 밝을 때의 낙전은 재앙을 두려워하냐 이 땅에 인생의 사례가 전염병이 있고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걸 없앤다는 말이 없애요 내가 세상에 혼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 이겨놓아라 이기는 법을 가르쳐줬지 내가 반석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기지 못하리라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산 교회만 이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서울대 청와대 백악관도 마귀가 당하게 볼 수 있지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반석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7절 8절 시작 천명이 네 오른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엇들어지나 이 재앙이 네 가까이 가지 못하리로다 너는 똑똑이 보리니 악인들이 부흥을 네가 보리로다 천명 만명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죽고 나리가 나요 이 세상에 그러나 너는 네가 영적 현주소가 지성소에만 들어간다면 걱정할 것 없다 그러면서 9절 시작 네가 말해 여호하는 나의 피난체시라고 지존자는 너의 거처로 삼았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1절도 중요하지만 9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9절 시작 여호하는 나의 피난체시라고 지존자는 너의 거처로 삼았음으로 지존자 하나님이 품속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삼았음으로 그 다음에 언어가 중에 10절 시작 화가 네게 믿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마까지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데 누가 나를 듣겨 내가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짓고 나무비 때 숨어 벌벌 뜨는 거 몰라 너희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너희 어디가 있느냐 지금 영적 현주소가 지금 어디냐고요 하나님이 지존자의 거처에 가면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 버리면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해서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게 있어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요 코로나 그런 게 뭔 문제예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붙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시험할 때 마귀가 이것도 인용해 먹었더라고 성전을 뛰어내리라 발에 돌을 붙지 않는다 이게 이단저도 성경 갖고 인용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의 입은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다시 두 번째는 딱 마귀도 인용을 해요 이제 그 얘기에 이익을 인용해 먹었는데 발에 돌에 붙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천사가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여러분 사자와 독사도 발로 밟고 사단의 관세를 눌러버릴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늘 14절부터 16절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14절 시작 하나님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기서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시험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버려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욕이 그 시험 당했을 때 아니요 나를 단련해가지고 정금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 사랑을 의심해 열차냐가 다 죽었어도 나를 훈련시키고 있어 나 크게 쓰시려고 만들으셔 이렇게 해보니까 이기잖아요 그 사랑을 의심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 적 건지리라 건지리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안 적 높이리라 이름은 명예잖아요 네가 내 명예를 가지고 이르라고 날 높이면 내가 너를 높여줄게 그러면서 시허절 시작 그가 내게 강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한 절이 구하면 응답하리라 그들이 헐란 내가 함께하여 건지를 용하랄게 하리라 그러니까 환란과 권란과 어려움이 있어봐야 하나님 건지인지 구스렁에 빠져봐야 나를 건졌는지 안 걷는지 알죠 평탄할 때 어떻게 알아요 인생에 굴곡이 있고 권한과 역경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체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16절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권한을 그에게 보이리라다 장수라는 단어가 있었을까 전염병이 안 죽은다 이 말이오 오래 살아 아멘 그리고 구원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마지막 구원으로 별일이 있어 내가 너를 구원으로 너를 지키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지금 다시 구절 다시 읽을 시작 네가 말해 여호와는 나의 비난체시라고 지존자를 지존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너의 거처로 삼았음으로 그게 지존자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이죠 아멘요 오늘 내가 왜 두렵고 염려 근육이 걱정이 있을까 내 영적 현주소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맨날 못 들어가니까 여기 번제단 피제사들이고 물두멍 통과 아주 초보 단계에요 이게 바깥 뜰 단계 뜰 단계가 있으니까 여기 바깥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 나갔다 들어갔다 불안해 안 피어내 내 마음이 평강함과 기쁨이 와야 되는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게 안 좋으냐 아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말로 돼 성령 임재가 와야 되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성소로 좀 들어가보자고 할렐루야 성소로 들어가니까 욕 얘기지 욕 욕이 성소로 들어갔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뭔가 나중에 귀롬만 됐다 하나님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 성령의 불빛을 보고 깨졌고 멀리 하나님 만났어요 회귀 하나이다 그래서 회귀하면서 그 다음에 욕을 하나님 더 단계 복주려고 하니까 벗들을 위해서 빌메 이 번제단의 기도 여기서 이제 기도해갖고 벗들 원수를 해서 빌어보니까 이리 올라가고 원수의 축복만 진정하게 해버리면 이리 들어가버리는 거죠 최후 수준에 그러니까 그래서 양이 7,000, 14,000 곱제를 줘버렸어요 오늘 신앙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 단계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피난주를 삼아야지 애베이터 만나고 임재가원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거루감 안에 들어가야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서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언제 체험하냐고요 애베 중에 말씀을 통해 은혜받고 임재가원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기단에 들어오는 이 애베의 시간 애베를 가장 기뻐하시고 애베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으신 그 애베의 시간에 그 애베의 시간이 무엇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모인지 안 온다고 과연 그것이 믿습니까 그건 하나님 뭐라고 믿어요 그러면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나는요 가슴이 터져보려고 그래 세상에 세상에 여러분 어떤 것도 아니 엄병 전염병 그러니까 그어처로 삼았음으로 지존자의 감으로 하나님 천만이 마음이 넘어져 넌 안전하려다 이런 말씀 뭐라고 읽냐고 그게 옛날에 하나님의 사건을 읽고 오늘 내가 아무 관계없잖아요 문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은 언약인데 이 말씀을 자꾸 믿습니다고 이 말씀 따르면 왜 하나님이 안 지키시겠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서 지성소 신앙이 과연 어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나를 사랑한 즉 건지리라 나를 사랑한 즉 건지리라 난 로마서 8장 28절이 정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합력의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합력의 선 안 좋은 것 좋은 것 앞에 선을 이루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뜻대로 불의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그 전반부 그다음에 그래야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이라 안 좋은 것 좋은 것 앞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아멘요 그런데 지금 일이 꼬이고 복잡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랬어요 막말을 사기도 당하고 도적도 맞아버렸어 손에 봐버렸는데 어떻게라고 내가 그런 것 같거든 나는 주여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겠네 잘됐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옆에 말씀 붙잡고 나는 그것과 믿음을 기도해 일이 내가 실수하고 잘못 없고 분명히 내가 잘못해갖고 일이 커져버렸는데 어쩌란 말이야 전능 하나 어디가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네가 지혜가 못 써서 그렇다 깨달아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제 또 지혜를 겪게 나를 고치고 나를 변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격지 만난 가운데서 회귀하고 거룩함 있고 내가 까불고 교만하고 그렇게 됐구만 내 교만기가 있어서 그래요 교만하게 회귀하고 내가 내 자신이 막 회귀밖에 없어 나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잖아요 사게 된 것도 네가 욕심이 잉태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럼 아버지 나는 그것밖에 못했고 영이 열리지 못했고 기도응답도 없이 덧붙 그 사람 계약해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싸요 싸요 그러니 아버지 나를 고치고 그래서 목숨고 기도다가 금식도고 절하여갖고 영이 열렸어 돈 좀 서려면 아무것도 아니여 얼마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 이 말이 아멘 사랑한 적 건드리라 그런데 로마스 8장 28절 전후를 잘 봐야 돼요 로마스 8장 26절부터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시작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 말아서 탄식을 우리 위해서 진히 강구하시니라 다시 26절 뒤봐요 설명 성령에 감동된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가 중요해요 오늘 기도가 이제 분양당 기도가 있는데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지 못하나 성령이 탄식으로 진히 성령을 사라진 앞에서 막 성령이 앞에 기도하고 딱 기도인데 보면 압니다 아멘 아멘 감사 감사 올랄랄랄랄라 막 하면서 밤새 차려하면서 이게 성령이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7절 시작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강구하십니다 자 성령이 뜻대로 강구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려고 딱 예비해놓으면 이 복을 여러분 복 받읍시다 나는 물질에 제발 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복 주셔요 엄청난 복을 주셔요 얼마나 복을 받아야죠 자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복을 받읍시다 복을 준다 하겠어요 복이 목적이어서 그런데 예수가 목적이고 주님 사랑하면 이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오는 복 그냥 이것이 목적이니까 기복으로 잘못이 되는거지요 그냥 이 복을 그런데 복을 주려면 그냥 안줘요 기도시켜 계속 그래서 뜻대로 강구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응답 주고 내 머리에 똑똑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기도시킨 것은 내가 기도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예비해놓고 성녀에 사로잡아서 기도하게 만들고 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복을 주시구나 할렐루야 기도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절대 기도해서 만나지 않고 기도 그러면 성님 제과요 그 다음 28절 시작 우리가 알고요 하나만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린 자 모든 것이 합력이 된 일이라 오늘 지금 10편의 말씀에 사랑한 자의 권제를 이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록에 빠졌는데 물에 빠지면 뜨기라도 해요 수록에 빠지면 뜯어내요 쑥 들어가고 방법이 없어 빚이 한 100억이 적은데 이자가 이자 이자 눈덩이 된 도저히 죽어도 못 갚아 그럴 때는 그럼 수록이에요 그래도 건져보러 하나님 나는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이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데 근데 29절 또 봐 이해해 봐야 돼 시작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만행제 중에서 마다되게 하라 아 한 명의 선을 이루시는데 복반 이걸로 끝나려고 29절 가야 돼 복은 왔는데 내가 바꿔주는데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형상이 회복되어 이제 그래갖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만행제 중에서 마다되게 하라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수렁에 넣고 고난 가분해서 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한 명의 선을 이루어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보니까 물질이 복이 오니까 내 영이 복이 오니까 형상이 형상이 회복됐어 마다되게 해서 3쪽 시작 그 다음에 시작 또 시작 미리 정하신 것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 영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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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이요 영화로운 구원이 있어요 햇빛 같은 구원 미리 정하신 자들을 그러니까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결국은 26절부터 성의 탄식으로 기도하고 일이 꼬이고 복잡해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한 명의 선을 이루시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한 것은 영화롭게인데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자에 들어간 사람 영화롭게 햇빛 같은 구원인데요 할렐루야 나는 이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복잡하고 산전수준 힘들고 고통수준 왜 이렇게 많을까 괜찮아 괜찮아 저 사람은 너무 힘들어 세상에 일평생 정말로 목숨을 걸고 많은 눈 한순간에 사기당해버렸어 죽지요 근데 그걸 견디는 사람이에요 3시간 기도하는데 그건 5시가 7시 기도해야지 그래서 영이 열려본 사람이 있어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괜찮아요 그런 것은 감당할 수 감당만 해봐 감당 못하는 사람 절대 큰 문제 안 줍니다 영화롭게 그 사기친 사람은 사랑으로 불쌍해가지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만 있으면 영화로는 구형이 되죠 그것이 여비 보도에서 부렸더니 지수 속에 들어가 버렸어 근데 나중에 1억 됐겠는데 2억 온 것은 아무것도 안 하나 줄 수 있어 할렐루야 지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면서 다시 왜 거처를 삼았으니 거처를 삼았으니 여와를 거처를 삼았다 그래서 지수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여원병 전년병 아 어려울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느냐고 지금 물어보거든요 천사가 독과 성이 임대가운데 무슨 놈의 어둠이 와요 다 이거요 전년병도 전부 다 악한 귀신들이에요 다 쫓을 수 있어요 무엇이 무서워요 내가 어떤 신앙으로 만나냐가 더 중요하죠 또 하나 보겠어요 자 시편 16절 16장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와라 송추가찌라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훈계하신 여와 밤마다 양심이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해서 교제해야죠 임제 여기 들어가면 임제 교제 음성 들립니다 교훈 꿈으로 인지도 교훈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속 하나는 교제 훈계하신 여와 목사 설교 듣는 게 아니요 오늘 시편기장 하나님의 날이 훈계 계속 깨닫고 말했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 송추가찌라 밤마다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그 다음 시작 시작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오른쪽에 계신 분 내가 흔들리지 않냐 그러다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주님 모시고 살았어 그것이 지성소 이임제죠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이임제하고 음성 듣고 교제하는 단계다 이 말이야 아따 참 어렵네 여기도 힘든데 여기가 어떻게 자꾸 들어가라고 그렇게 하시고 근데 내가 그냥 아 적당히 여기도 돼요 그게 좋고서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고서 확실하게 들어가 봅시다 하면 딱 한 가지요 이게 여기 휘장이 될 문제 이거 휘장 이게 휘장 이게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찢어지면서 다 이뤘다면서 휘장이 찢어질 때 결국 휘장이 그때 예수님 그때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휘장이 찢어져야 돼 이 자아가 깨져야 돼 그래서 결국은 예 자 항상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았어 완전한 완전한 모시고 살아 임재감으로 해서 교제하고 지조혼자를 거처로 삼아 그분을 임재감으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감으로 사는 건데 대부분 신앙생활이 껍데기 신앙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가고 그리고 전혀 오늘 주의장 되니까 천국 갔지 눈따에 찍었지 이제 난 천국 갈 것이고 돈도 벌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돈도 벌고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이 돈 버는 현장이 없을까 사업 현장이 없을까 거기서도 응답받고 임재 받고 새벽에 나오고 문제 응답받고 감동이 나오고 이렇게 지혜 갔다 오르고 만나서 전부 전략을 싸고 금시고 기도 그래서 주님을 거쳐서 주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어떤 문제나 축복이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목표에 나가네 그것보다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일했느냐 그걸 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으로 성령의 음성 듣고 있느냐 아니면 우연히 누가 좀 도와줘서 했느냐 너의 삶의 뿌리가 뭐냐 요원아 힘이시오 요새 하나님의 힘이오 요새요 반석이오 하나님에 의해서 했다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임재 가운데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만 이러내시기 바랍니다 내 영의 상태가 영화로운 구원으로 올라가 버려 영화로운 구원으로 내가 어떤 신앙인가 똑같은 항당긴데 여기요 지금 여호사 갈렛만 가난한 땅에 두 명 들어갔어 그래서 쉽지 않아요 맨날 애국 광야 가난 목상이 그것밖에 모르네 나 이것밖에 몰라 근데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지구지구당 광야 빨리 통 이리 들어가 봅시다 아멘 왜 광야 있으려고 그래 힘들어 고난해 눈물 꽃자기요 광야 얼른 통과해버려야지 광야 통과하려면 광야 육신이거든요 육신 여기가 육이고 육은 타락의 육이요 원래 에덴에서는 몸이에요 몸 몸이란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데 에덴에서는 몸이 죄짓고 나니까 타락의 육의 건성이 와버렸기 때문에 육은 절대 말 안 들어요 육신의 소욕 절대 말 안 들어요 처사 복종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육이 육신으로 왔는데 육신으로다 고린도끝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이 속해로다 시기와 분쟁이 있냐 은사 방언 통 예언 다 있었는데 시기와 분쟁이 있어 아직 안 깨졌구만 안 죽었어 깨져야지 뭔 시기와 분쟁이 십자가가 죽어야지 그래서 여기 신령이 가난다 여기 올리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 뭐야 요단강을 요단강이 죽음의 강이요 여기 성령이 불세를 받아야 돼 여기서 불세를 받아야 돼 여기 신령한 자가 되면 신령한 자가 지성소인데 근데 여호사 갈레비 열두 명에서 둘이만 들어갔잖아요 육십만 명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니 말하니 말 들어가 보면 끝나버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떻게 주님 만날까 은혜받을까 하나님의 생명 음성 교제 역사를 받을까 여기에 총력이 갖고 그댈 버리면 저는 그래서 독수리 훈련을 받아라 독수리 참사로 사면요 바닥바닥바닥 지쳐가고 못 살아 근데 독수리는 이 세중 왕에다가 날개를 착 독수리 날개가 2m래요 그리고 독수리는 지가 낳은 게 날개 날개 친 게 아닌데요 그 2m무거면 어떻게 날개 친지 날개 안 쳐요 펴서 기류를 타고 다니 기류 기류 날개는 믿음이고 기류는 성령인데 성령의 기류를 타버리면 폭풍이 불면 독수리는 더 높이 타버려요 폭풍을 각을 이용해 폭풍이 환란이요 코로나요 별거 타와 그 폭풍을 통해서 날아야지 올라가야지 그때 만나는 건데 헐맛없어 근데 잠재는 폭풍이 뭐 날아 폭풍이 날아 보러 폭풍이 나를 끄지고 가보러 폭풍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게 신령한 자거든요 저는 비행기 이루고 할 때 보면 우리 성립 비행기장 딱 비행기 타는데 이루고 할 때 팍 성령이 되거든요 300 400km를 시속 달려야 돼 그래야 날개가 착 올라가 버려요 근데 100km 갖고는 안 올라가 버려 이게 문제네 그래서 300km는 3시간 기도 400km는 몇 시간 기도까 알았길 생각해 500km는 그렇죠 그 정도는 깊이 들어가면 날죠 영이 열리죠 초대기인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다고 그러는데 몇 시간인지 물고서 야곱은 낙타 무릎에 또 기도해서 영이 열려갖고 음성 듣고 다 했어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된 시대인지 이놈은 신학이 맨날 학하다가 영구하다가 영은 혼이에요 하나님은 영구가 아니여 영구 대상이 아니여 머리로 안 돼 개시여 개시 여기는 개시 받아보거든요 음성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 좀 어떻게 들어갈까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초초의 부활도 참여할 것이고 헬프갓도 부활도 될 것이고 음성 들을 것이고 목회도 잘 될 것이고 안수에서 병이 나고 불이 와버리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가정이 중요단 말입니다 그래도 여행도 가야 되겠고 한 시간만 와서 좀 적당하게 좀 타고 봅시다 지금 한국교 예배가요 참 난타까운 것이요 중국 가서 예배드리면 5시간 7시간 드리거든요 러시아도 그러거든요 진짜 7시간 예배 드려요 주일날 낮을 설교를 30분이냐 30분이냐 40분이냐 5분 갖고 왔다 갔다 해 눈치 봐야 돼 내가 아이고 아이고 그게 하나의 예배 그게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시간 오면 수 갔다 30분이 그래서 수 몇 명 왔느냐 거기에 맞춰 수에 맞춰 편지된 교계들이 저도 어쩔 수 없어 똑같아 그걸 초월 못해 저는 각 내 마음같은 2부 3 앞에 갖고 10시부터 한 2, 3시간 해버리고 싶어 그러라고 계획했다가 주차장이 몇 번 어떻게 해야 되고 차가 와야 되고 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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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가 한번 해버리고 싶어 진짜로 예배답게 드리고 음주해야죠 초대교회는 그걸 안 했거든요 몇 시간 했거든요 우리 개념 예배 몇 시간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개념 자체가 현대교회가 임대 갖고 지성속한 분 아따 목사님 3시간 300km고 4시간 400km고 이루고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모였을까 매일 매일 모였어 지금 그런 시대에 부부 직장생활하는 시대예요 목사님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뭐 어제 시대에 따라 그러겠어 하나님 바꾸려고 우리가 바꿔야지 지금 일본만 가도 아파트 20평 아파트 살아요 우리나라가 40평 50평 저 핀대 사갖고 전부 카드 그런 데다가 어떤 사람이 모르대요 화장실 하나 있는 것을 두 개월 만들면서 일생이 끝난대 그 아파트 그래서 40평 50평 하나 사갖고 그래갖고 죽어 화장실 하나가 두 개로 바꿔주면 끝나 그게 인생이요 짜잔한 인생들 일본 잘 살아나가 20평 아파트가 충분해요 20평이면 천국 잘 갑시다 아멘 나는 먹고만 잘 갔다면 제법 부부 직장 살아가지 말아 나는 21성 목사 3만 학교에 그건 참 정의가인데 그분이 나 원래 했네 자기 교회 고등학교 교사예요 고등부 교사 고등학교 교사만요 여자로서 최고 확인할 때 직업입니다 딱 그랬대 1년 얼마 벌어 한 달에 200 1년 2천이네 10년 2억이네 2억 4억으로 인생 목숨 걸려요 사표내세요 사표내고 셀리더러 먹을 수만 있으면 남편이 직장만 있으면 멋있는 수가 그렇게 하더라도 생각해봐 200만 원 저 주겠는데 1년 얼마이고 2천이고 10년에 2억이네 아무것도 아니고 돈 2억 그런 거 내가 근데 직장 벌이라고 그거 한 것도 아니고 내 의도는 무엇이 중요하냐고 무엇이 지성소로 좀 들어가라기도 그래야 직장 나야 지성소로 그것도 아니여 지성소가 최고 어떻게 들어가 볼까 거기 인생 목표를 한번 걸어봅시다 아멘 생각 자체가 생각 자체가 아주 지성소 다 들어갈 때까지 주의를 하시고 전혀 있고 맨날 그림 갖고 설명할 거예요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때마다 설교는 내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너 지성소로 또 하나 보여줄게 자 그 다음에 10편 17편 10편 17편 14절부터 15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고와서서 그들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러준 아이다 여기까지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주의 손으로 나를 고와서서 나를 유사함을 유사함을 물러주고 자녀로 만족하고 재물 배울 채우고 그런 수준은 절대 여기 못 들어가 그러면 그 다음에 자 15절 시작 나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이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우와 나는 산업을 자식한테 물러준 건 만족이 아니고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주의 얼굴 좀 봐 내 얼굴을 찾아봐 얼굴 봐지 않으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예수구성 모습을 닮아서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신령한 자로서 음성 듣고 교제하고 그 음성 듣고 교제하고 신령해갖고 예언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오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동성애 때문에 차별금지 때문에 이 나라 때문에 울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그런 선지자들 예언을 말했잖아요 요한 말씀에 에레미야가 이만이라 이사야 이만이라 말씀이 이만이라 그래서 가서 전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대로 됐어요 주님과 만나면 교제를 가져야 하는데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가치감이 무엇이냐고 무엇을 향해서 가냐고 새끼 밥 먹고 살아요 나는 직장 뛰어채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가는가 무엇 때문에 만족한가 또 나는 뺏나오네 우리에게 용잡아갖고 이 교회 때문에 강주가 살고 한국이 살고 북한이 살고 세계가 산대 기뻐 좋아서 밥을 잘 못 잡아서 진짠가 가짠가 두고 볼게요 그럽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 나는 그 비중 못 잡고 목숨을 기도해 하나의 매연의 선지자면 그것도 이루시겠다고 이루라고 해야지 기도해야지 이제 아멘 그보다 더 좋은 거대가 있어 무엇 때문에 기쁘고 가문게 가냐고 그 사람 딱 보면 뭘 제일 좋아하는가 바로 그 사람은 그거예요 돈 주식들은 맨날 그쪽으로 하시면서 신문 딱 보면 어디면 본가 봐봐 정치민 먼저 봐야죠 정치민 머리 복잡 스포츠 누가 이겼다는 청년들이 그러고 가졌어요 어차피 정치 지도 지배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단의 지배하고 정사하고 건설 어둠 주관자들이 있는데 이겨야지 물론 싸우는 방법이 나는 으쌰으쌰하고 대모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기도로 싸워야 돼 정치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 관심이 어디 있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하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쁘냐고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고요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정말 나는 그래 아무리 은사 능력 받아도요 의식의 사고방식 구조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모이고 하나님 마음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서 인격적으로 교재한지 하는 사람은 사우랑도 성년받고 다이도 성년받았는데 사우랑은 성년받고 그랬는데 곤리아 죽었는데 곤리아 때문에 다이 생기가 충천하니까 다중에 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왕국을 위해서 자기 왕관 뺏길까 봐서 그 졸장부가 의식 사고방식의 예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목숨 걸겠다는 그 목표가 아닌 것은 인생의 가치가 안 바까진 것은 아니더라고 목사고 장론모대 생각 자체가 전혀 자기 일을 위해서요 안 죽었어 주님의 마음을 좀 가져봐야지 주님의 임재감으로 해서 일상 구원해야 되고 살려야 되고 생명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지성소가 아이고 신령한 영웅이 꿈이나 꾸어야 된가 난까부터 죽은 것이 주님의 임재감으로 해서 여기 안에 법계 안에 법계 안에 금방 안에 만나가 있거든요 여기도 맞습니다 금방 안에 만나 먹은 사람들은 주님과 은밀한 교제한 사람이요 주님의 같이 울고 기도고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산 사람들 난 주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돼 어차피 내가 죽어버리니까 전부가 되죠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여요 모두가 인생의 전부여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 하나님 때문에 죽었고 나의 기쁨 행복 오직 하나님이고 나의 인생 하나님이고 은혜로 살고 나의 예술에 살고 잠깐 사는 인생 내가 주님을 살 것이에요 그런 인생의 목표 거룩함이 없는데 인생은 능력받은 뭣이요 타락할 건데 변고추고 타락하는데 변질돼 버린데 의식 사고방식 자체가 가치관이 안 변해가지고 그래서 기독교가 하락종교가 되고 하동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고상해야 되거든요 거룩해야 되거든요 정말 예수님께 살아야 되거든요 소냥목사 같이 주기초 목사 살아야 되거든요 주기초 소냥목사는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눈치껏 그래서 보금의 진리가 생명이 없어 십자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없어요 주님과 같이 살지를 않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주님 진짜 만난 사람 주님 진짜 만난 사람들은 두 돌판이 가슴에 있고 쌍란 지팡이가 있어갖고 부활의 능력에서 병도 고치고 여기 어떻게 들어갈까 나 여기 못 들어가가지고 나는 깨울 때 주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나는 주의 형상으로 닮아지면 프란시아는 거지같이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임재가원에서 주님과 교제에서 프란시아는 기도하다가 자기 몸이 붕 떴대요 공중의 대로 붕 떴소고 몸통을 붕 떠갖고 예수님의 의견이 왜 인간의 최고 분재죠 늑대를 회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더라고 전부 목표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 없어요 저부터 날마다 회개밖에 아니야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거기서 다 변질된 줄 모르고 수에 매해갖고 예배당 몇 평에 몇 부에 몇 명 모인다는 애가 금방 나도 나도 한번 언제 해볼까 입 벌리고 앉았어 솔직히 그래 이렇게 설교하면 내가 안 할 거 아니야 또 그래 내 아내는 그래서 프란시아가 안되더라고 어디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고민해요 고민해 맨날 외식하고 우리가 지성수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주님의 마음 갖고 주님의 아픔이 있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생명의 사람이 복이에요 나는 이번에 나는 이번에 코로나19 가만히 볼 때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까 적어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고난 어려움을 그것 때문에 예외를 안 드려 하나님의 힘재를 몰라 하나님의 힘재를 몰라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거처로 삼았으니 나는 걱정 없다 나는 주님 앞에 있으면 걱정 없다 그렇게 마음이 되어야지 그게 능력이지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온 거예요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온 거예요 흉내낼 수는 없어요 한두 번은 안 돼 영적 내공이 길러져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적어도 우리가 이런 시편 기자를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